안녕하세요. 시험이 며칠 안 남았네요. 오늘 세법이 뭔가 잡혀야 될 건데 잘 안 잡히면 시험장에 가서 마지막이 힘드실 거예요. 세법은 마지막 날 오후 4시부터 시험을 보기 때문에 4시부터 한 20분 동안 시험을 봐요. 20분 동안 딱 20분 정도면 세법에 대한 모든 게 결정이 나버려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해결을 하려면 지문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세법의 지문이 짧게 나오는 게 아니라 상당히 길어요. 상당히 길게 나오다 보니까 이 긴 지문을 다 읽을 수가 없어요. 다 읽을 수 없고 그중에서 진짜 필요한 단어 딱 하나만 보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제가 지금 이 내용이 여기서부터예요. 28회 시험부터 34회 시험까지 기출 지문이 전체가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34회 시험 문제는 또 어떻게 구성이 되고 시험이 작년에는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과거 28회, 29회 여기 시험 지문이 거의 한 7, 80%가 나왔어요. 그래서 기출 지문 안에 오늘 지금 정리하는 게 총 300개 지문이에요. 300개를 시험에서는 몇 개 정도 나오냐면 총 60, 한 7줄 정도 나와요. 지금 300개를 정리하는데 이 중에서 하면 60에서 70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계산 문제 두 문제 빼면 10줄을 빻거든요. 그러니까 16문제 하면 총 한 80줄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한 10줄 정도 빼니까 대략 한 70줄 정도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될 거예요. 그중에 조세 총론에서는 몇 개 정도 시험에 나오냐면 여기서 한 두 문제 정도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두 문제 정도 시험에 나오는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뭐냐면 우리가 안 배웠던 거 있죠. 우리 시험에서 우리 이제 그 이론 공부할 때 조세 총론에서 배우지 않았던 지문들이 두 문제면 10줄인데 10줄 중에서 우리 시험에서 다루지 않았던 게 몇 개 정도 나오냐면 우리 이제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지문이 10개 중에서 한 6개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조세 총론 두 문제는 거의 생소한 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년까지 지금까지 시험에 안 나왔던 지문들 중에서 조세 총론에서 아마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 풀려면 두 문제 풀려면 한 10분 정도 걸릴 거예요. 조세 총론 두 문제 푸는데 10분이 걸리면 나머지 문제, 나머지 14문제를 10분 안에 풀어내셔야 돼요. 그러려면 등기법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등기하고 지적하고 세법이 하나로 묶어서 한 과목이기 때문에 세법에서 점수가 안 되시면 등기하고 지적해서 완전 고득점을 하셔야 돼요. 그쪽에서 그래서 이 정도 지금 조세 총론에서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지문이 지금까지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가. 그럼 지금까지 나온 거는 여기서 단계별로 우리 이제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3단계하고 관련된 게 이게 시험에서 세법에서는 한 4년에서 5년씩 시험이 한 번씩 나와요. 그런데 이 내용은 부동산학계론에서는 매년 출제돼요. 이 부분이 부동산학계론에서 매년 출제하다 보니까 제가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이 지문을 알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할 일이 지방교육세예요. 지방교육세 하면 따라다니는데 지방교육세는 무조건 지방의 교육은 내가 가고 싶어서 내가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하기 아니라 옆 사람이 하니까 나도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무조건 따라다니는 세금이에요. 지방교육세는 내 스스로 가는 세금이 아니라 나는 다른 세금에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럼 다른 세금에 붙어 다니는데 앞에 벌레 세금이 뭔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 지방교육세의 벌레 세금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벌레 세금은 총 4개. 그런데 실제로 지방교육세는 4개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세금에 따라가요. 그런데 우리 중교사 시험용으로는 딱 4개만 기억하시면 돼. 딱 4개만 기억하시는데 지금 기억나는 거 3개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는 하나는 모르는 짐이 나와버린다는 얘기예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시험장에 가면 그걸 기억을 못해요. 첫 번째는 지방교육세는 어떤 세금에 따라가냐면 제일 먼저 여기 따라가요. 취득세라는 세금에 여기에 따라가니까 취득세는 취득 단계죠. 그럼 여기 됐네요. 하나 맞췄네요. 따라다니니까 취득세는 취득 단계니까 지방교육세도 취득 단계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따라가는 것은 등록, 면허세. 등록, 면허세도 여기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등록, 면허세도 뭐하고 관계되어 있냐면 취득. 취득 단계. 그러면 취득세에서 여기서 세금을 물리지 못하면 취득세 세금 부과가 못하면 등기할 때 무슨 세를 대신 물려라 그러든가 등록, 면허세.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은 걸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두 개는 이렇게 같은 거. 그러면 취득세하고 등록, 면허세는 당연히 취득 단계에서 나오는 세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가는 것은 지방교육세는 취득 단계가 돼요. 그다음에 또 따라가는 게 무슨 세 또 따라가냐면 재산세. 재산세 따라가네. 그러면 재산세도 지방교육세가 따라가는데 재산세는 무슨 단계에 속하는가? 보유 단계. 그래서 보유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취득 단계와 보유 단계예요.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는 취득 단계, 보유 단계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무슨 세, 어떤 게, 어디 어디 따라가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방교육세가. 그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를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지방교육세는 무슨 세 또 따라간다 그랬는가요? 봐봐요. 지금 마무리가 다 됐는 줄 알았는데 이게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거예요. 이게 다 돼 있다 하면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따라가냐면 자동차세에 따라가요. 자동차세. 그럼 자동차세는 뭐 하고 있으면 물리는 세금인가요? 보유. 그럼 보유 단계. 보유 단계예요.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이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냐면 지방교육세는 절대로 양도 단계에서는 절대로 나오면 안 돼요. 지방교육세는 양도소득세 절대로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세는 치득 단계와 보유 단계만 따라갑니다. 하고 하죠. 자동차세 여기까지 찾아 놓으셔야 돼요. 왜 이걸 찾아야 되냐면 우리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에서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에서 다른 것보다 설정보다 먼저 가져가는 세금 중에 제일 먼저 재산세, 두 번째 자동차세, 그다음에 지역 자원시설세, 그다음에 또 이제 지방교육세인데 무슨 세와 무슨 세에 따라가는 지방교육세 그러던가요? 재산세에 따라가는 지방교육세와 또 하나. 자동차세에 따라가는 지방교육세. 여기서 정리가 되셔야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해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1번은 1번이 답이라는 걸 찾았네요.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2번은 지방소득세네요. 지방소득세라는 것은 지방소득세는 누구하고 같은 세금인가? 그러면 지방소득세는 이거는 따라가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가는 세금이에요. 그래야 된가? 나 혼자 가는 세금이에요. 그런데 또 따라간다고 해버린 거예요. 지방교육세는 따라가는 세금 아니에요. 여기가 따라가는 거고 지방소득세는 자기 스스로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세금이에요. 자기 스스로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세금인데 지방소득세는 무슨 세가 가면, 무슨 세를 내면 나도 간다 그러든가? 소득세. 소득세. 그러면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라는 세금이, 이 소득세라는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하면 당연히 지방소득세도 같이 가야 돼요. 그럼 소득세는 이건 국세. 지방소득세는 지방세. 내가 국세인 소득세를 내게 되면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도 당연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세인 소득세하고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는 신고하는 날짜가 같아야 된가요? 달라야 된가요? 같아야죠. 날짜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왜? 소득세 신고하러 갈 때 내가 소득세, 국세청으로 가면 옆에서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지로 간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날짜에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득세는, 이 소득세 속에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들어있어. 이렇게 들어있어. 소득세 속에 무슨 소득세, 무슨 소득세, 무슨 소득세 세 개가 들어있는가요? 종합소득세. 하나 잡았죠? 종합소득세 또 하나가? 양도소득세. 마지막 하나는? 대직소득세. 그러면 시험 문제는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종합소득세하고 양도소득세 이주로만 문제가 나와. 그러면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하나로 묶어서 그런가요? 구분하여 그런가요? 구분하여. 잘 해결했죠?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당연히 구분되겠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합산하여 그래야 된가요? 양도소득하고 종합소득은 분류하여 그런가요? 분류하여 따로 구분하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잡아냈네요. 그럼 이제 문제는 이 소득세, 종합소득세하고 양도소득세라고 했으니까 양도소득세는 무슨 단계에서 나오는 거고? 양도단계. 양도단계. 여기 나왔네요. 양도단계.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는 여기서 주의할 거예요. 종합소득세는 무슨 단계와 무슨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가요? 보유단계. 이제 보유단계 찾았어요. 보유단계와 또 무슨 단계? 양도단계. 왜? 양도단계에서 여기서요. 양도소득세도 양도단계에서 나올 수 있지만 사업성이 있는 상태라면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로 갈 수 있어요. 그럼 보유단계와 양도단계니까 여기는 보유단계요. 그럼 답은 2번이네요. 지방소득세로 문제를 풀면 안 돼요. 언제나 문제에서 지방소득세 문제가 나오면 그냥 일반적인 무슨 세하고 똑같다고 보고 문제를 풀어버려라. 소득세. 소득세로 보고 풀면 돼요. 그래서 지방소득세가 나오면 그냥 일반적인 소득세로 보고 문제를 풀면 100% 답이 딱 맞게 돼 있어요. 지역자원시설세네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이 세금은 나는 혼자 가는 세금인가 다른 세금에 붙어가는 세금인가? 혼자 가는 세금이에요. 절대 붙어가는 거 아니에요. 붙어가는 세금이 아닌데 혼자 가면 허전하니까 다른 세금 집에 붙어서 가는 거예요. 원래는 혼자 가야 돼. 혼자 가야 되는데 혼자 가려니까 허전해. 그래서 다른 세금인 어떤 세금 고지서에 나란히 붙여서 가고 재산세. 그러면 재산세에 여기는 변기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록을 합쳐서 이 말이에요. 재산세에 기록이 합치니까 지역자원시설세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지역자원시설세는 무슨 세하고 똑같다고 보고 풀어버린다. 그렇죠? 재산세로 보고 문제 풀어버리면 돼.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세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6월 1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금 내는 날짜는 건물이면 몇 월달? 건물이면 7월달. 토지면 9월달. 이런 식으로 재산세하고 똑같이 풀면 돼요. 재산세하고.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에 만약에 지역자원시설세에서 과세와 비과세 문제가 나오면 재산세가 비과세되면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한다? 비과세한다? 똑같다니까요. 재산세가 비과세면 지역자원시설세도 비과세한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소득세가 나오면 무슨 세로 푸는 거고 소득세로 풀고 지역자원시설세 나오면 무슨 세로 풀고 재산세. 이렇게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세도 신고납부가 원칙이다. 보통잉수로 한다. 보통잉. 왜? 재산세가 딱 붙어 나오니까. 똑같다고 푸시면 돼요. 그러면 이 세계에서 지역자원시설세는 보유단계입니다. 재산세하고 똑같으니까. 해결했죠. 이제 여기까지 다 해결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취득단계와 보유단계만 계속 문제를 냈어요. 취득단계, 보유단계 이렇게 냈는데 실제로 이제 시험에 나오면 양도단계에 여기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양도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을 하나씩 이제 찾아볼게요. 첫 번째 제일 먼저 양도소득세.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양도단계에서 양도소득세는 여기는 보기 지문에 안 나올 확률이 커요. 너무 쉬우니까. 두 번째 소득세 중에서 이제 무슨 소득세도 또 나올 수 있는가요?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이걸 놓쳐버려요. 양도단계에서 종합소득세도 나올 수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나올 수 있어요. 지방소득세. 여기까지 이제 기부. 네 번째. 네 번째 또 나올 수 있는 거. 인지세. 계약세를 써야 되니까 인지세. 그다음에 또 나올 수 있어요.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는 농특세는 취득단계든 보유단계든 양도단계든 모든 단계에서 다음에 양도단계에서 해당되는 세금을 골라라. 그러면 농특세는 무조건 동그라미 쳐놓고 보는 거예요. 취득단계 그러면 농특세 동그라미 쳐놓고 보는 거예요. 보유단계 농특세는 동그라미 쳐놓고 보는 거예요. 무조건 농어촌특별세는 어느 단계나 다 들어올 수 있으니까 농어촌특별세는 무조건 동그라미 딱 쳐놓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실수 안 하셔야 될 게 여기.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양도단계에서 사업성이 있는 상태로 양도했을 때는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혹시 문제에서 양도단계하고 관련된 세금을 몽땅 골라라 했을 때 지방교육세는 절대로 고르시면 안 돼요. 지방교육세는 무슨 단계와 무슨 단계만 나온다. 취득단계와 보유단계만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취득단계, 보유단계, 양도단계, 3단계 나올 수 있는 걸 잡아냈어요. 지금부터는 용어정리 지문이에요. 용어정리. 용어정리에서 문제가 나오면 딱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답은 정해져 있는데 이제 4번처럼 여기서는 편의상이라는 지문 이거 하나만 딱 보는 거예요. 세금받기 진짜로 편한 거. 세금 징수하기 편하다는 이야기는 세금 징수를 누가 편하게 한다는 이야기인가? 우리 국민들이 편하게 한다는 이야기인가? 정부가 편하게 한다는 이야기인가? 정부가. 정부가 세금을 편하게 거두려면 세금 낼 사람한테 네가 알아서 신고해. 그게 편하겠는가요? 중간에서 뛰어가지고 네, 그래야 편하겠는가? 중간에서. 중간에. 자, 그러면 중간에서 뛰는 당사자를 우리는 누구를 하냐면 특별징수 의무자. 그러면 특별징수 의무자한테 야, 너 돈 줄 때 돈 줄 때 세금 좀 떼어가지고 나한테 좀 보내줘? 그러면 주는 사람이 세금을 먼저 떼어버리니까 엄청 편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편의한 방법이라고만 나오면 무슨 징수라고 답을 한다? 특별징수.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특별징수. 그러면 이제 보통징수는 뭐예요? 그러면 보통징수 그러면 뒤에는 따라 나오는 게 세무공무원. 여기는 세무공무원이 따라 붙어요. 세무공무원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가지고 나에게 보내줘가지고 그걸 정부가 걷어들이는 것을 보통징수라고 그래요. 자, 그럼 보통징수, 특별징수 두 개 구분해서 특별징수는 편의사항, 요단어만 보고 푸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납세자하고 납세의무자 여기가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정답으로 유도돼요. 자, 5번이 이제 정답으로 유도되는데 여기서는 특별징수의무자 여기만 보면 돼요. 특별징수의무자를 우리가 배울 때 우리 배울 때 특별징수 우리 중간에 있는 누구를 예를 많이 들었던가요? 은행. 은행을 예를 많이 들어요. 은행. 그래서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은행에서 복권 당첨금을 수령해 갈 때 은행이 그 사람에게 돈을 다 줘라 그랬는가 세금 띄고 줘라 그랬는가? 세금 띄고. 자, 그럼 특별징수의무자는 은행이에요. 은행한테 야, 네가 좀 띄어가지고 그거 세금은 우리한테 정부한테 전달 좀 해라. 그랬더니 특별징수의무자는 은행이니까 실제 복권에 당첨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실제로 세금 내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 중에 납세자라고 해야 된가요? 납세의무자라고 해야 된가요? 납세자. 납세자. 이렇게 푸는 거예요. 특별징수의무자를 말한다 그랬으니까 특별징수의무자까지 포함하는 사람은 납세자. 특별징수의무자가 제외된다. 특별징수의무를 제외한다 그러면 납세의무자.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고 풀어야 돼요. 특별징수의무자를 포함하냐. 아무 말 없이 특별징수의무자라고 하면 포함인 거고 이게 제외다 그러면 납세의무자로 가야 돼. 그래서 납세의무자가 나오면 반드시 특별징수의무를 제외한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징수금 그러면 징수. 징수라는 용어하고 부과라는 용어하고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징수 그러면 수, 수, 손. 손으로 진다 이 말이에요. 손으로 진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손으로 걷어간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려면 무슨 세를? 지방세를. 지방세를 걷어가죠. 그런데 지방세만 걷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세금 안 내고 버티면 내 재산을 압류해가지고 강제로 매각할 때까지 들어간 모든 재비용을 재납처분비라고 그래. 그래서 지방세와 체납처분비 이 두 개를 걷어가는 것을 징수금이라고 그래. 이 두 개를 묶어서 징수금 그래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갈 때는 그러면 이거 순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순서는 체납처분비를 1순위로 가져가고 지방세를 2순위로 가져가요. 그러면 만약에 이 지방세 속에 이 속에 가산세가 들어있다면 지방세와 가산세 중에서는 누구를 먼저 가져가겠는가요? 지방세를 먼저 가져가고 가산세가 뒤로 밀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부가. 징수라는 건 걷어가는 걸 말하세요. 징수는 걷어들이는 걸 징수라고 그래. 부가라는 것은 세금을 부담시키는 거. 부담하게 하는 거.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부가라고 그래.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부가 이렇게 말하는 거. 부담하게 하는 것을 부가 이렇게 말하면 돼요. 영어정리는 이제 끝났네. 영어정리에서 여기서 끝났어. 그런데 작년에는 영어정리에서 어떤 걸 냈냐면 표준세율을 냈어요. 표준세율. 표준. 표준이라는 이야기는 딱 딱 딱 움직이지 않고 딱 거정이 돼 있는 게 표준이는 거. 움직이는 게 표준인 거. 움직이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럼 학계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표준이라고 쓰지 않고 뭐라 하는 거야. 탄력. 탄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일상생활을 쓸 때는 뭐라고 쓰냐면 고무줄 그래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세율. 그 소리는 법에서 정해진 세율을 지역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일정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세율을 표준세율이라고 그래요. 그럼 취득세는 몇 프로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50% 등록면허세 50% 재산세 50% 지방소득세 봐요. 아직 마무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지방소득세 50% 지역자원시설세 50% 문제 나오면 무조건 50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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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입에서 50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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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러면 돼. 50이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작년같이 80이에요. 70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아니요. 틀렸어요. 50인데 왜 그렇게 말하세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재산세 같은 경우는 한 번 정했으면 그야만 적용해라. 내년에도 적용해라. 그야만. 작년에는 3년간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연히 지문이 거기서 두 줄이 나왔어요. 올해는 용어정리 나온다 하면 납세자하고 납세의무자 여기를 2주로 타켓으로 삼을 거예요. 이제 성립시기로 가보죠. 성립시기 지문은 성립이라는 이 단어를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는 지금은 다 알 거예요. 성립이라는 것은 이미 이미 완전히 끝. 그런가요? 준비 그런가요? 준비. 지금 준비. 준비하세요. 그러면 사업소분 주민세. 앞에 사업소 이런 거 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주민세 그러면 몇 월 며칠 날 시작하면 되고 주민세는 7월 1일. 여기는 7월 1일. 주민세는 7월 1일. 그러면 주민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몇 월 며칠? 6월 1일. 주민세만 7월 1일. 물어보는 것 중에 주민세만 7월 1일. 나머지는 전부 6월 1일. 그러면 재산세 6월 1일. 종합부동산세 6월 1일. 지역자원시설세 6월 1일. 작년 시험은 재산세 6월 1일이 시험에 나왔어요. 아주 단순해요. 그러니까 날짜를 물어봤을 때는 주민세만 7월 1일. 나머지는 모두 6월 1일 하고 밀어버리면 돼요. 그럼 이제 양도소득.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니까 무조건 문제가 나오면 지방소득세는 무슨 세로 보고 푼다? 그래요. 소득세로 보고 풀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소득세로 보고 풀면 되니까 소득세 성립의 시기는 총 몇 개로 나눠지는 거고? 네 개. 네 개. 자, 네 개로 나눠지죠. 그러면 이제 소득세의 성립의 시기는 아무 말 없으면 원치. 원치 그러면 몇 년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자, 1년. 그러면 여기도 지방소득 아무 말이 없잖아요. 아무 말 없으니까 1년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예요. 그럼 여기서 과세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1년이니까.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끝나면 그랬으니까. 1년이 끝나면 매년 1년은 12월 31일. 저 12월 30일 여기네요. 이게 답이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 푸는 요령만 알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서 살짝만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예정 신고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정은 1년이 아니라 1개월. 자, 1개월. 1개월 그랬어요. 1개월이니까 이거는 달. 달의 말일. 달의 말일 이렇게 되는 거죠. 달의 말일. 예정이니까 달의 말일 이렇게. 그러면 세 번째는 중간예납. 중간예납 그러면 중간이니까 1년의 중간이니까 6개월이요. 6개월. 자, 그러면 여기는 6개월이라는 중간예납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때. 그럼 중간예납기간이 끝났을 때. 그러면 여기는 끝나면 중간예납이면 몇 월 며칠이 되겠는가요? 6월 30일. 6월 30일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만약에 오랜 시험에 나온다 하면 여기. 이제 소득세. 성립 시기 중에서 나온다면. 이제 나온다면 여기서는 원천징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원천징수는 1개월도 1년도 6개월도 아니여. 뭐 할 때마다 그런가요? 돈을 지급할 때마다. 그래서 지급하는 때. 앞에 소득금액 이런 거 필요 없고 지급하는 때 여기만 하면 돼요. 올해 시험에서는 원천징수 여기만 조심하면 돼요. 원천징수만 조심하면 돼요. 그러면 해결됐네요. 다시요. 지방소득세 나오면. 지방소득세가 나오면 무슨 세하고 똑같이 문제를 푼다. 소득세. 이 규칙을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나오면 지방교육세는 나는 내가 스스로 간다 따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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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따라갔으니까 지방교육세는 누구하고 똑같이 번다. 재산세. 그럼 재산세는 몇 월 며칠? 6월 1일. 그럼 이렇게 푸른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가 지방교육세 앞에 재산세가 아니라 여기가 취득세다. 취득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그러면 무슨 세하고 똑같이 번다. 취득세. 그럼 취득세는 언제 성립하고? 취득하는 때. 만약에 여기가 재산세가 아니라 이제 등록면허세다. 등록면허세에 따라가는 지방교육세는 뭐 할 때? 등록하는 때. 이렇게 되죠. 만약에 또 자동차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무슨 세하고 똑같이 번다. 자동차세. 자동차는 나하고 며칠 한다. 1일 한다. 1일. 너는 자동차야. 너는 오늘부터 나하고 1일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성립식이 문제를 잡아낼 수 있어요.